자 88페이지에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그렇게 출제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 주로 수요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하고 기본적 개념만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뭐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의 틀 자체는 뭐다 수요의 탄력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먼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이 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변함에 따라 공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그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하고 대개 기호로서 그냥 공급이니까 ES로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공식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자 분분은 가격 변화율이고 공급이니까 이제 분자는 공급량의 변화율 되겠습니다. 됐죠? 예 공급이니까 뭐 당연히 공급량 변화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가격이 상승하면 뭐다 공급량은 늘어나죠. 하락하면은 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 가격의 변화하고 어 공급의 변화가 아 같은 방향이니까 어 원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값 무채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네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15% 증가하더라. 예 1.5 자 또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5% 늘어나더라 0.5 됐죠?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이 결과 예 이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0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무함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 결과 1로 나왔다. 공급이 단위 탄력적이다. 용어 정리 공급의 탄력성 1보다 크다 보다 똑같습니다. 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무한대다. 완전 탄력적이다. 예 수요기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을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간이 탄력적.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 탄력적.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아 이 사이는 탄력적. 자 이 사이는 비탄력적. 예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비탄력적. 작아질수록 탄력적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차이 따라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뭐 수요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 88페이지에 표하고 표 바로 위에 있는 것하고 그림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자 한번 볼까요? 예 1보다 크면은 뭐다? 탄력적이죠. 한번 봅니다. 자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이 크다는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잘 들어봅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 보다 클 때 클 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됐습니까? 예 반대로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 보다 작을 때 분자가 작다는 양이죠. 아 분자가 작으니까 뭐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럴 때 뭐다? 비탄력적이다. 말로 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을 때 뭡니까? 1이죠. 예 단위탄력적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 것은 이제 이 결과를 이러한 등호를 가지고 부등호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말로서 설명하지 말로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대개가 말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옵니다. 또는 물론 뭐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오죠. 그런데 말로서 하는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럼 89페이지에 가서 자 갈로 2번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22회 때 22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건설업이다. 대개 비용 증가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이 탄력적이다. 물론 우리가 부동산 수요도 비탄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급도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뭐다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 반대로 말해서 부동산 수요가 좀 더 탄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공급 둘 다 모두가 비탄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간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이번 단계는 비탄력적 장계는 탄력적이죠. 단계는 뭐다? 신규 공급을 할 수 없는 기간 장계는 가능한 기간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구분하겠다. 단계는 뭐다? 단계는 뭐다? 시각에 보니까 그것도 출제가 옛날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용생산요소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용생산요소 그 말 그 말에 또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가용생산요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 이런 말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죠. 가용생산요소가 단계에는 뭐다? 제약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는 동네 안양시인데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의 아파트 수요가 오늘 날짜로 천세대가 발생했으며 수요가 수요가 오늘 날짜에 천세대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늘 장장 아파트를 안양시에다가 천세대 공급을 못하죠.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아파트가 들어서 부지 확보하는데 확보해야 되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건설자금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노동력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계에는 뭐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말은 뭐다? 가용생산요소가 제약돼 있다. 단계는 바로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장기의 공급에 관한 유의가 시간이 걸어주는 뭐다? 이런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이 완화적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장기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은 어떤 특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어떤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아닙니다.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기간이 길수록 다이됩니다. 물론 다섯번째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가장 기본이죠. 수요와 똑같습니다. 용도전환이 요괄수록 탄력적. 맞습니다. 공사법상 규제가 적을수록 탄력적. 규제가 심할수록 비탄력적. 뻔한 양이죠. 나머지 다 뻔한 양이죠. 신규주택은 비탄력적. 재고는 뭐다? 탄력적입니다. 왜냐니까 신규주택은 부지 확보하는 데 시행걸립니다. 근데 재고주택은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부지 확보 단계는 한 단계가 줄어드니까 좀 더 시간이 단축되니까 탄력적이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시표제 갑시다. 구시표제 보니까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가 좋습니다. 예제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죠. 메일로 사이트마다 은폐가 돼가지고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리면 그 사이트 담당자가 이 제작업체에 전화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또 얘기해서 또 내한테 메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 내가 답변하면 전달 전달돼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내 메일 주소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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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질문했는데 읽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재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죠. 급한 거 같으면 제가 전화번호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급히 질문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죠. 전화번호는 직접 통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앞으로 메일을 갖다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90페이지 예제 보이니까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행의 부동산 A, B 그러니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예제가 뭐 쉬운 예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그림이죠. 일단 공급은 똑같다. 근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과 B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서로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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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근데 보니까 뭐다 이게 A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고 이게 B 부동산의 수요 곡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이때 가니까 이것이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 여기가 B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니까 A의 수요 곡선의 규율기하고 B의 수요 곡선의 규율기를 비교하니까 A가 가파르고 B가 완만하죠. 에이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율기가 작을수록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그래서 B 탄력적이다. 자 이 문제는 A의 수요는 B 탄력적이고 B의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은 게임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대체제 대체제 보다 탄력적일수록 많다. B 탄력적일수록 적다. 맞죠? 음 탄력적? B 탄력적? 니온은 뭐죠?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아 이거 어렵네. 공급 감소시 가격 변화폭. 자 갑시다. 갑시다. 일단 나 뭔가 모르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소시, 뭐 증가시든, 공급 증가시든 공급 감소시든 잘 들어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아마 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재 95페이지에 가니까 맨날의 걸로 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른 가격 변동폭과 거래량 변동폭이 있죠. 그래서 쭉 해서 97페이지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나는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죠. 에이 그냥 결론 뭐다. 진짜 결론 과목이다. 그래서 결론만 일단 정리하고 이해를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이해하고 하면 좋죠. 좋은데. 이거 이제 문제풀이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들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결론은 공급이 감소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가격의 변동폭은 뭐다. 탄력적일수록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그림을 고려해서 봅시다.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이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 공급고선이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예. 왼쪽. 잘했습니다. 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뭐 가격 상승하라. 새로운 각각의 균형점이죠. 가격 상승. 그런데 어 이거 뭐다. B재화의 가격은 뭐다. 이것만큼 올랐고 예. PB 할까요. A재화의 가격은 뭐다. 오 더 많이 올랐네. 더 많이 올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A가 B 탈출이 있어. B 탈출이 수록 더 많이 오른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기계적으로.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D가. 그래서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A가 더 크다. 맞죠? 알아주기 A니까. B 탈출이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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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A와 B 수요가 우유측으로 이동한다면 AB 모두 정상제다. 맞는 이야기였지 뭐. 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죠. 둘 또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정상제.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 가격이 리얼은 그냥 그거지. 리얼은. 수요법칙이지. 수요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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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가격 상승시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리얼은 잘못했죠. 가격 상승하면 A의 수요도 감소하고 B도 감소하죠. B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잘못됐죠. B도 감소한다. 수요법칙. 그래서 뭐다. 뭐죠. 문제가. 옳은 것은 몇 개냐. 라고 했습니다. 세 개죠. 기업, 니언, 디건. 그래서 리얼이 잘못됐죠.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서 91페이지 가서 제 3절 부동산의 시장 부동산의 시장 가격 가격 결정이죠.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가는 여기 자 먼저 균형 가격 되겠습니다. 균형 가격 자 거기에 뭐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점이고 이것이 가격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래량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다 수요 곡선 이것이 뭐다 공급 곡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용어 정리부터 갑시다. 이제 제가 균형점 여기가 없나 아니 그림이 있죠. 그림에 그림 보니까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초과수요 초과공급 있죠. 자 들어갑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이 소리가 균형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균형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축과 만나는 점 이 소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규제로 자 그래서 아 자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하나 예 이게 이제 수량축입니다. 수량의 축이 됩니다. 수량 양의 축입니다. 양 이게 뭐냐면은 어 이런 양입니다. 수요곡선만 걸어질 때는 뭐다 수요양이었고 공급곡선만 걸어질 때는 뭐다 공급량이었습니다. 공급량 수요량 예 됐죠? 그런데 이제는 뭐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등장 그럼다 이게 수요량이 수요량도 아니고 공급량도 아니고 공급량도 아니고 그냥 둘 다 다 내포함 둘 다 다 포함해서 그냥 수량 또는 그냥 량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QD나 QS가 아니고 그냥 Q로서 표시합니다. 뭐 좀 아시겠죠? 둘 다 등장했으니까 뭐 그게 수요량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급량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규정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거래량이다. 그래서 결국 규정거래량은 중요한 거 이거죠. 이게 완벽한 점입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죠. 오케이? 자 이 점이 규정점입니다. 규정점에서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격선이다라고 말하는데 가격선 그때 가격축가 만드는 점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또 우리가 시장 가격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규정점 규정거래량 규정가격 오케이? 자 자 만약에 규정가격이 50 이고 편의상 규정거래량이 100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예 편의상 예 그러면 뭐다 가격 30에서 수평선을 그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것이 130이고 이것이 만약에 80이다라고 합시다. 이게 100이니까 100보다 적고 100보다 많게 임의로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현재 이 80원 수요약이겠다 공급약이겠다 공급약이죠. 이거는 수요약입니다. 이거 잘 안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거 사실이죠. 쉽죠. 자 봅니다. 예 가격이 30만원에서 쭉 구웠더니 만드는 점입니다. 내려봤더니 뭐다 80입니다. 근데 이게 공급 곡선이래. 그래서 가격 30만원 선하고 공급 곡선을 만드는 점이죠. 여기서 내려서 이거 뭐다 80은 뭐다 공급약이지. 마찬가지 가격 30에서 수평션 그어습니다. 이게 수요곡선이죠. 만드는 점이 이 수요곡선. 여기서 내려봤더니 130이다라고 그럼 이거 뭐다 수요랑이지. 그럼 뭐 더이상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됐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 사실 이상한 것도 없죠. 가격이 30만원일 때 공급량은 80 수요량은 130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이런바 예 그래서 예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자 초과수요에 대한 개념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 오케이 그게 초과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한번 가봅시다. 예 이거 70 이렇게 가봅시다. 자 여기서 또 수표서를 쫙 꺼습니다. 오 이거는 뭡니까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 더 이 점에서 쭉 내려봤습니다. 그냥 이거 편의상 70 합시다. 이 점에서 쭉 내려봤습니다. 이거 편의상보다 140 합시다.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70은 뭐다 수요량이다 공급량이다 그렇죠 수요량이죠. 왜 아니 70에서 수표서를 그어봤더니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 더 수요량이지 뭐 이거는 뭐다 140은 뭐다 공급량이죠. 가격이 70에서 수표서를 그었다 공급량이 더 10점에서 내려봤더니 140이더라 그런 공급량이지 뭐 따라서 자 이렇게 보니까 70일 때 보니까 역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죠 뭐라고 합니까 뭐 이거 초과공급이지 쉽죠 이거 초과공급에 대한 정의 정의 자 특정 가격 수정 수제돼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을 때 그게 초과공급 어렵지 않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뭐가 갑니다 지금 하는 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과수요 자 거기에 다 있습니다.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초과수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초과수요 발생시 자 아니 초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살 사람이 많다 팔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 가격 상승하라 상승이지 뭐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뭐다? 수요법칙에 따라서 수요량 증가 감소 감소 오케이 공급법칙에 따라서 공급량 증가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뭐다? 처음에 많았던 수요량이 줄고 처음에 적었던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균형을 유지하겠지 뭐 고립 어 가격이 올랐습니다. 차과수요가 오니까 수요량이 더 올라서니까 뭐다? 수요량보다 감소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요법칙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공급량보다 증가 공급법칙이지 뭐 여기서 만나겠네 균형을 유지한다 이야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초과공급 자 이거 예 초과공급보다 자 또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도 되지 반대로 예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자 초과공급했다 어디 뭐 팔사람이 많네 팔사람이 많으면 뭐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하면 뭐다 어디 수요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의 증가 가격 하락 공급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의 감소 처음에 적었던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고 처음에 많았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어느순간에 균형을 유지하겠네 그림 초과공급시 가격 하락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 와 싸다 뭐다 수요량 증가 이렇게도 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 이거 뭐 잘못하다 상산비도 못 건지겠다 공급량 감소 균형점에서 만난다 이야기죠 오케이 이게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따른 시장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 말로 이것들 말로 쭉 표현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대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자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뭐 뻔하지 뭐 수요 증가시 수요 감소시 증가시 또 공급 증가시 공급 감소시 공급을 줄 때 공급이 줄어서니까 적게 되겠습니다 자 초과공급 발생시 뭐다 뻔하죠 공급 증가시 반대로 수요 감소시 됐죠 대개 뭐다 우리 시험에서는 초과수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기본 개념 뭐다 자 단기에는 단기에는 자 단기에 초과수요가 올 수도 있고 초과공급 올 수도 있죠 그 말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단기에 장기에 단기 아 잘했습니다 단기 단기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은 초과수요 초과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폭당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의 월대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한다 언제 장기에 오케이 요 개념 오케이 단기 단기에는 단기에는 가격이 왜곡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서 간다 이게 뭐다 이 모든 것이 이건 필요 없죠 시장의 원리다 이게 시장 원리다 그래서 시험관은 반갑죠 경제학에서 논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 학자들은 그냥 시장 물리에 맡겨둬라 정부가 개입해서 이러나 간나라 변화를 할 필요 없다 시장 물리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처리가 된다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자원은 회률적으로 분배가 되어있다 그게 시장 물리주의자들의 균형을 경제 그래서 정보관선 말라 예 근데 또 맡겨놓으면 이론은 그러는데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예 92페이지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있고 예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니까 예 한번 예제가 두 개 있네요 예제는 또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겠죠 하는데 예제 봅시다 자 이거 예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자 일단은 예제 구분입니까 예 임대아파트 수유함수가 이렇다 공급함수가 이렇다 예 임대아파트 예제 가 되겠죠 예 그래서 수유함수 수유함수 QD가 QD가 1400에다가 마이너스 에 2P 입니까 2P 그 다음에 공급함수가 이제 이 경우에 설마 200플러스 4P 예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거 뭐 민자 하도 아래도 관계없습니다 출제자 자기 마음이고 예 어쨌든 수유함수 공급함수 입니다 예 가서 예 그래서 가는데 아 이란 경우에 자 임대료를 갖다가 150으로 규제했다 아 그 상황에 네 어 그냥 150입니다 예 그냥 P 대신에 150 대입 합니다 하니까 아 수요량은 뭐다 뭐 1400에다가 빼기 222 곱하기 150 하니까 300 이니까 1100 이네 예 마찬가지로 공급해도 뭐다 그냥 P 대신에 150 대입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가격이 150일 때 공급량이 200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150 이건 600이죠 800이네 예 이렇게 보니까 수요량이 더 많죠 그렇죠 예 가격 150 에서는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다 초과수요죠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고객이 얼마다 300이 되겠는데 그렇죠 1100에서 800 빼니까 뭐 대략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상태죠 수요선이 있고 공급이 있는데 균형가격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있겠죠 있는데 이거죠 150원을 규정했다 이게 뭐다 수요가 이것이 얼마다 1100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뭐다 80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림상으로 이거는 균형가격입니다 균형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면 됩니다 이 경우에 균형가격 참고로 균형가격 균형가격 아까 균형가격 뭡니까 뭐 언제 때 아까 그림에서 언제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향성되는 가격이 뭐다 균형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수요량이 마이너스에 2P 제로 해도 좋고 안좋고 쓸데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에다가 플러스 4P 자 이거 이렇게 넘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6P 되는 데 연쫄습니다 6P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1400에서 200 빼니까 1200 따라서 균형가격 얼마다 뭐 나누기 1200 나누기 6이 하니까 200이 됩니까 200만원 그럼 이것이 뭐다 200이란 것이죠 균형가격 얼마다 이것이 200 균형거래량 균형거래량은 뭐다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은 뭐다 200을 갖다가 아무것도나 여기에다 대입하든 여기에다 대입하든 아무것도나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균형거래량 퀴즈를 할까요 조이도 할까 1400 마이너스에 2 곱하기 P 대신 얼마 200 하니까 뭐다 이거 400이 하는가 1000이네 이게 1000이다는 양이죠 균형거래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이거 200이니까 200 더하기 4 곱하기 200이니까 4 곱하기 200이니까 800 200 1000이죠 균형거래량은 균형가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예제 예제 10반 이렇다 균형가격 균형가격이야 똑같죠 예제 10반 조금 전에 했던 균형가격이 뭐다 중요한 것은 균형가격이 뭐가 뭐가 같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그때 가격을 뭘 한다 균형가격 균형가격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갖다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아무 쪽에다가 대입하면 뭐다 균형거래량 그래서 예제 10반 수요함수 수요함수가 P는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P는 900이 마이너스 QD 이렇게 왔었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가 P는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입니다 시계전개 편의상 뭐다 QD는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 넘기고 넘어옵니다 900에 마이너스 P고 Q에서는 여기에 또 편하겠죠 넘어갑니다 P에다가 마이너스 100 되겠니 이 시계는 같은데 QD Q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 같을 때 입니다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그러니까 900에 마이너스 P하고 P 마이너스 100이 같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2P가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연적이 써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되니까 1000 되겠네 1000 이죠 그래서 P 균형과 500 이다 균형과 500 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